계속해서 말띠 6월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지산 겸 초요가 나왔습니다. 지산 겸 초요입니다. 지산 겸 초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산 겸은 나를 낮춘다는 의미고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뜻도 돼요. 6월 한 달 동안 말띠는 잘 풀립니다. 잘 풀리는데 운쪽으로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는 집순이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밖으로 움직이시는 말띠 분들을 위한 운세예요. 운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따라주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운이라는 것도 따라옵니다. 잘 풀리는 분들은 절대 잘난 척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겸손하라는 뜻은 나를 낮춘다는 뜻이 있지만 나를 지나치게 낮춘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겸손하게 대접을 하고 행동을 조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업적으로는 밖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단돌이를 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건너뛰는 절차가 없이 잘 해나가시면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번 달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크게 나가는 목돈도 없고 물론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애정운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애정 부분에서는 남자분들은 말띠분들 이번 달에 좀 인기가 있겠네요. 근데 욕심 부리시면 안 되세요. 욕심 부리시게 되면 어장 관리하시다가 두 분 이상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마음이 가는 사람과 진실된 교제를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정운하고 좀 관계가 있긴 한데 자세한 건 주역 타르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지상겜이 나오게 될 경우에 내가 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중요한 거 중요한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건강에서는 여름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차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병원을 한 번 가서 낫는 게 아니라 2, 3주 다니셔야 나올 수 있는 장염이라든가 혹은 소화기 계통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좀 오래 가는 것들이에요. 질환들 자체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세한 건 이제 좀 주역 타르를 펴볼게요. 그래서 말띠 주역 타르를 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말띠분들 타로카드 모두 나왔습니다. 주역 타로카드 모두 나왔고요. 저는 오라클과 같이 섞어서 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습관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신 말띠분들이 많으세요. 그 부분이 큰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혼자서 나아가는 부분에서는 크게 장애물은 없겠지만 이 부분이 왜 방해가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분이 아침잠이 많으셔서 조금 더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일이 조금씩 늦어지겠죠. 한 숟갈 뜨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아침밥은 못 먹고 또 출근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루가 다 꼬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일상적인 부분인데 크게 지장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인 장기적인 어떤 금전운이라던가 나한테 들어올 복들이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을 급급하게 쫓아다니는 동안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악순환. 이 악순환은 결국 나의 습관을 개선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습관을 개선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큰일을 위해서는 나의 작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만히 남이 해주는 거를 받아서 드시고 계신 분들 생활비 벌지 않고 그냥 인양저냥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신 분들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자신의 삶을 그냥 흘려보내시고 계신 분들 특히 말띠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번 5월 중에 이 운세 영상 보시면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행운을 불러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아요. 조언을 뽑아봤는데 현재 상황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쁜 운세는 아닙니다만 마음이 많이 눌려 있어요. 모두가 계속 뭔가 실패했던 부분이라던가 환경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내가 변화하려고 해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하는 본인이 그냥 포기해버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지금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요. 조언을 구하셔야 되고요. 조언을 사람한테 꼭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책을 보신다거나 요즘 영상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간접 경험에 대한 걸 굳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놨어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말띠분들 이번 달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6월에는 어쨌든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끌려만 다니시는 분들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원인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불부터 계시고 청소하시고 아침잠 많으신 분들 생활 개입표를 짜세요. 운동 시작하시고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말팀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